너무 바이올린 잘 켜시는 것 같지 않나요? 저도 라이브로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제가 부른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 같아요 살짝 질투가 나는데 저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위나 완전체가 모일 때가 됐는데요 저희 위나의 언니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와 위나다 우와 위나다 마이크를 안 키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허당이라서 네 그러면 저희 완전체 모였으니까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요? 둘 셋 Q&R 안녕하세요 위나입니다 자기소개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위나의 귀염둥이 은하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위나에서 리더와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도하라고 합니다 저희만 하는 건가요? 둘 다 할까요?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나의 원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나의 걸크러쉬 연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넷이서 갑자기 무대를 준비하게 됐잖아요 아 네 맞아요 원희 축하해주러 오는 김에 갑자기 이제 무대를 준비하게 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자이들 선배님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라는 노래 준비해왔는데요 기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감사합니다